내가 잘 나왔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잘 나올까? 어떻게 할 수 있지? 볼게요 응 이거? 어떻게? 어떻게 할까? 알지만 어떻게 할까? 저는 이따가 초반에 사장하고 할이하고 만나는 것이 컷 뒤에는 둘이 연애하는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?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? 지금은 그냥 두 장 날리죠 지금... 최정이지 날이 제일 심해, 날이 제일 심해 오, 맛있겠지? 한번 가볼까? 조금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? 이제 연인 연인? 아닐까? 아, 내가 여기 봤다 아까 이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? 영소랑, 그쵸? 성원도 여기 봤다, 이랬죠? 화면 봤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연인 보고 더 가까운 것부터 볼까요? 아니, 광주 신나게 귀여운데? 귀여운데? 귀엽지? 괜찮은데? 귀엽지? 어떠세요? 귀여운 것 같은데 귀여운 것 같은데 귀여운 것 같은데 네